어? 미래야? 어떻게 갑자기 왔어? 아, 그게요 오빠. 내가 같이 오자고 했어. 기운이 너무 없어서. 그럼 전화하지 그러셨어요. 제가 모시러 갔을 텐데. 네가 이렇게 일찍 퇴근했을 줄 몰랐지. 미래야, 오빠 나. 안녕하세요, 동사장님. 웬일해요? 오빠랑 주혁이가 이 시간에 집에 다 들어오고? 유선이 난 가서 옷 갈아입고 저녁 준비해야지. 옷처럼 미래도 왔으니까 신경도 좀 쓰고. 네? 시간이 이래서 미래 너도 많이 배고프겠구나. 어, 아니에요 동사장님. 전 그냥 고모님 모셔다 드리러 온 거예요. 그럼 고모님 편히 쉬세요. 전 그만 가볼게요. 내가 데려다 줄게. 아니야, 오빠도 피곤할 텐데. 그러지 말고 미래야. 이 양 온 거니까 저녁 먹고 가렴. 유선이는 뭐하고 있어? 당장 가서 밥 차릴 준비하지 않고. 오빠, 나 오늘 밥 차릴 기력 없어요. 그냥 시켜 먹어요. 시켜 먹다니? 성의 없는 배달 음식으로 미래를 대접하자는 거야? 오빠,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? 내가 몸이 안 좋다는데 꼭 그렇게 부려 먹어야겠어요. 몸이 안 좋아? 그래요. 안 좋아도 한참 안 좋거든요. 그래도 규선아, 미래 또 있는데 어디 언성을 높이고 그러니? 왜요? 높이면 안 돼요? 아니, 얘가... 고모, 진정 좀 하세요. 내가 진정하게 생겼니? 하나뿐인 피부치인 네 아빠가 날 대하는 것 좀 봐라. 이렇게 함부로 취급당하니까 내가 밖에서도 아무한테나 무시당하는 거 아니겠어? 밖에서 무시를 당하다뇨? 무슨 일 있으셨어요? 그게... 오늘 내가 잔디 아빠네 반찬 가게에서 엄청 목욕을 당했거든. 일단 다 풀고 오긴 했지만서도... 아니, 그렇기나 행동 건지 조심하라고 당부했는데도 밖에서 싸우고 돌아다닌 거 해, 너? 그래요. 저 싸우고 돌아다녔어요. 부모님! 미래 너도 있는데 참... 아... 아...